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학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 물리2, 물리2캐스트에요. 물리1캐스트 아니고 물리2캐스트. 물리2에서 출제가 됐던 탑2, 탑2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두 문제,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캐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이 7월 18일이거든 오늘이, 7월 18일 목요일인데 이제 7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종료가 됐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도 1학기가 마무리가 돼서 아마 여름방학이 시작이 될 거야 오늘부터.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다 여름방학이 고3들은 시작이 될 텐데 이쯤 되면 너희들이 투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상황이겠지 7월 모의고사 본 다음엔 더 심했을 수도 있는데 이 물2를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기도 하고요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아주 진짜 호가다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2과목은 그게 쉽진 않습니다. 대부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캐스트를 좀 준비했어. 고민하는 학생들. 물론 뭐 작년 수능에 19번과 20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쉽게 푸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는 고민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도움이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그 물리2를 이쯤 되면 이제 볼까 말까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서울대를 내가 못 가겠다. 또는 투과목을 이 물2를 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번에 7월보다는 사실 6월 평가원 또는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능도 있고 기초 문제들이 쭉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겁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과목은 물2만의 상황은 아닌데 물2만의 상황은 아닌데 투과목들이 풀기가 시간 안에 거의 불가능한 문제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계산이 상당히 좀 복잡하거나 당연히 뭐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학생들 안에서 우리가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두 문제는 아주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풀이로 한번 해보다 보면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작년 수능만 봐도 그런데 수능이랑 또 이 평가원 모의고서가 달라요. 6평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고민할 수도 있는데 6평은 전범위가 아니었잖아. 거기도 또 앞쪽에 그 1단원이 많잖아요. 1단원이 아주 고난도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서를 딱 보고 실력도 어느 정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아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겁먹을 수 있는데 작년 수능, 실제 수능은 말이야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당연히 합리적인 고난도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게 막 계산이 많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설 강의에서 물론 작년에 했었지만 이번 캐스트에서 찾아보기 힘드니까 제가 2019학년도 20번과 19번 일반적으로 많이 틀리는 게 19번, 20번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접근법을 그래도 뭐 아주 어렵게 풀지 않고 기본적으로 나뉘기는 있지만 너무 어렵지 않게 푸는 방법들이 존재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 그래서 불안감이나 여러분들 그 고난도에 대한 공포감들을 조금이나마 좀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19번 문제 문제 뭐 따로 볼 필요 없어. 내가 알려줄게. 어떤 문제인지 작년 19번하고 그리고 20번 문제 19번이 이렇게 생겼고요. 20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정교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면 빨리 푸는지를 알려줄게. 근데 뭐 빨리 풀어봤자 이게 무슨 15초에 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물투야. 투과목이라고. 자, 보세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고 수평인 XY평면 그냥 XY평면이야. Y축을 따라서 Y축을 따라서 한 마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 가고 있다가 충돌을 해. 충돌을 해서 이렇게 퍼졌다가 다시 모이는데 1kg에 1mps로 가고 있어요. 충돌을 하는데 B의 질량은 안 줬어. 지금 M이라고 했거든요. B질량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B질량을 구하시죠. 단답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 녀석 이 A라는 녀석은 1kg을 수치를 줬단 말이죠. 이렇게 1kg이잖아요. A가 1mps로 하다가 충돌을 했어. 예전에 기출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다시 약간 변형되어서 재출지 된 거나 마찬가지야. 29번 같은 경우가 정지해 있던 물질 B와 충돌한 후 P에서 다시 B와 충돌한 후 충돌한 다음부터 다시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떨 것이야? 같겠죠. 일단 시간이 동일하다.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시간 T라고 해봅시다.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했고 A와 B의 질량은 1kg의 M이고 P의 Y좌표는 3분의 4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Y좌표가 3분의 4일 Y방향으로 인해는 A든 B든 둘 다 이 T초라는 시간 동안에 3분의 4일을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충돌하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 이 충돌 문제가 나오잖아? 충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요? 당연히 운동량 보존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운동량 보존법칙으로 접근을 할 거 아니야. 그것도 또 X방향과 Y방향 당연히 써야 돼요. X방향 운동량 보존 Y방향 운동량 보존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슷만이 갈 경우에는 X방향과 Y방향을 분해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탄성충돌 이 문제 탄성충돌이죠. 그렇죠? 요즘 충돌은 다 탄성충돌이야. 비탄성충돌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고 항상 탄성충돌이란 말이야. 정확하게는 완전 탄성충돌이라고 하죠. 탄성충돌인데 탄성충돌은 충돌 전과 후에 운동에너지의 합이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그마K라고 쓸게요. 운동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걸 쓰는데 여기에는 V제곱항이 들어가잖아요. V제곱항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문제들을 보면 수능은 사실 잘 안 그런데 사실 수능과 또 6평, 9평이 좀 달라. 이번이 6평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를 V제골로 접근을 했을 때 인수분해 같은 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인수분해. 물론 여러분들이 투과목 하는 애들이 인수분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약간 복잡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에너지 보존을 쓰는 거 말고 우리가 반발계수라는 걸 쓸 수도 있어. 반발계수, 반발계수 사실 반발계수라는 말이 교과서상에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배웠죠. 재수업 들은 사람은 다 배웠을 거고 반발계수가 무엇인지. 재수업을 안 들었어도 반발계수는 다 배운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교과서상에 반발계수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운동에너지의 총압이 보존된다라는 걸 쓰게 되면 항상 이 제곱팡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더러워진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에는 있었으나 반발계수가 반발계수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것을 이걸로 대체하는 거죠. 반발계수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대체. 대체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아주 잘 풀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돌문제는. 2분의 mv조급을 하다 보면 계산이 복잡해지만 반발계수는 쉽다. 특히 반발계수 2라는 것은 유독까지 하고 이러진 않을게. 알겠죠? 이 충돌 전 상대 속도 충돌 전 충돌 전에 상대 속도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진 속도인데 충돌할 거니까 가까워지는 속도겠죠? 충돌 전 상대 속도 이 가까워지는 속도거든요. 가까워지는 속도분에 충돌 후 상대 속도 충돌 후 상대 속도 멀어지겠죠. 그쵸? 부호가 반대일 거야. 그치?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걸 플러스 반대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면 음수가 나오는 이거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 또는 절대값으로 해서 양수로 바꿔준 걸 반발계수라고 하는데 만일 하나가 정지에 있다고 하면 얘가 부위로 들어갔다. 얘가 완전히 정지라고 하면 부위로 튀어나오는 가까운 순융이랑 멀어진 순융이 같으면 이게 운동에는 총관이 보존되거든요. 물론 뭐 벽이랑 하는 건 적합한 건 아닙니다만 이건 두 물체가 움직일 때는 그러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는 충돌 전 상대방 속도를 뺀 거 상대 속도에서 충돌 후 상대 속도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아까 전에 완전 탄성수들은 같거든요. 이게 1이에요. 1, 1, 1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운동에너지 총합이 보존된다라는 제곱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좀 봐줬으면 좋겠어. 반발 개수가 탄성 개수는 1이다. 가까워지는 속도분에 멀어지는 속도 가까워지는 속도분에 멀어지는 속도의 크기예요. 그 크기가 1이라면 이걸 이용하면 얘를 안 써도 된다. 알겠죠? 대부분 이걸로 풀립니다. 선생님 어떤 경우 보니까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꼭 해야 되던데요. 희박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 계산이 기본적으로 복잡해. 기본적으로 복잡해. 이걸 잘 안 풀리면 기본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풀어내기가 시간 안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 안 풀리게 되는 경우는. 근데 사실 둘 다 맞는 거기 때문에 풀려야 돼. 사실은. 풀려야 돼. 평면상에서도 가능하고요. 여하튼 뭐 이거. 근데 이 문제는 거기에 이제 디테일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거냐면 Y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둘이 같다. 또 하나. 좌우방향의 좌표값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X방향이라고 하면 X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오죠. 여기까지. 그치? 얘도 이제 갔다가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X방향으로 B가 오른쪽까지 간 거리랑 이 거리 합치면 3엘이고 다시 온 거랑 다시 온 거 합치면 또 3엘이지. 그치? 그래서 갔다 온 X방향의 거리를 더하게 되면 A로 구하든 B로 구하든 6엘이다. 이런 두 가지 상황 Y방향과 X방향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쵸? 이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작년 19번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만 가지고도 어렵게 낼 수 있거든 산수계산을. 근데 거기에다가 거리턴 Y거리랑 Y방향 거리랑 X방향 거리까지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 문제가 복잡한 듯 보였지만 어떻게 빨리 풀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상황 해석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어떤 거죠? 충돌한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Y방향 이동거리가 3분의 4일로 같다. 즉 얘를 분해하게 되면 Y방향이 있을 텐데 그걸 VY라고 하면 요 녀석을 분해했을 때도 VY가 있을 텐데 그것도 VY 둘이 크기 어떻다? 같다. 라는 것을 일단 빨리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VY의 속력으로 T초 동안 가게 되면 3분의 4일 이동한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첫 번째 VY 곱하기 T를 하게 되면 3분의 4일 이다. 라는 것을 한번 써보자. 쓰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운동량 보전 이런 것들 먼저 쓸 수도 있는데 풀어가는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게. 자 그리고 이제 X방향이 있을 텐데 X방향이 잘 봐야 돼. 얘가 X방향은 둘 다 운동량의 총합이 없었어요. 충돌 전에. 후에도 둘을 벡터 합성하면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만일 이쪽 방향으로 VX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녀석도 왼쪽 방향이 있을 때 그게 얼마냐. 근데 질량이 A랑 B가 1대 M이거든. 이쪽 운동량이 이쪽 운동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1대 M이면 속력은 M대 1. 이거 VX라고 놓으면 얘는 M 곱하기 V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2위 X방향 운동량 보존을 쓴 거야. 그렇죠? 둘이 크기가 같으니까 같으면 0이 되는 거니까. X방향 운동량 보존은 이제 안녕 Y방향 운동량 보존을 써줘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X방향 운동량 이미 썼고요. 그림상에다가 두 번째 Y방향 Y방향 운동량 총합이 보존된다는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예요. Y방향 운동량 보존은 충돌 전에 1이었지 않습니까? 1 곱하기 1이 9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1은 충돌 후에 Y방향은 M 곱하기 VY랑 1 곱하기 VY니까 더 하는데 VY로 묶어내면 M 플러스 1 곱하기 VY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문제 M 구하는 거거든? VY가 얼마인지만 알면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봐라 이거 이 두 개 썼어. 운동량 보존 썼고 운동량 보존 두 개 다 썼어. X, Y 다 썼고 그 다음에 Y방향 이동거리 했고 그리고 이제 X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X방향 거리 얘랑 얘가 짝이 되는 거죠. 얘랑 얘가 짝이고요. 알겠죠? 이 녀석이 이 녀석이 VX의 속력으로 갔다가 오는 그렇죠? VX 곱하기 VX 곱하기 T겠죠? 그렇죠? VX 곱하기 T 그럼 이제 X방향을 갔다가 오는 거거든. 이 거리랑 그 다음에 얘가 이게 유계리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완전 탄성춘돌이니까 운동에는 총합이 같다라는 걸 쓸 수 있지만 반발 개수를 쓰겠다고 반발 개수 잘 봐. 반발 개수 1라는 걸 쓴다. 반발 개수는 가까워지는 속력분에 멀어진 속력 크기만 따지면 되는데 자, 보세요. X방향과 Y방향의 상대 속도를 벡터 합성하면 실제 상대 속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봐봐 Y방향이 같기 때문에 Y방향 상대 속도가 없어요. Y방향 상대 속도가 없어. X방향만 상대 속도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 크기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MVX로 가는데 VX로 가니까 멀어지는 게 MVX 플러스 VX 어... 그러니까 일단 충돌 전의 상대 속도는 1이거든요. 그럼 충돌 후의 상대 속도는 이제 Y방향 없고 X방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이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렇죠?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건 멀어지는 건 M 플러스 1 VX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러면 다 쓴 거예요. 잘 보니까 VX랑 VY가 같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맞아?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는 VY만 중요하면 고함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쓸 필요한 것들을 썼더니 여기 와봐. M 플러스 1 VX M 플러스 1 VX 이게 1이래요. T는 6분의 2 T는 6L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6L이라고 6L 2, 2는 4 2, 2, 3은 6 9분의 2네요. VY가 VY가 9분의 2야. 9분의 2 9분의 2 아주 어려웠거든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물론 어려운데 이제 평가원에서도 너무 어려워서 거의 다 못 푸는 거 아니야? 2점 배점하자. 2점 배점이거든요. 그건 물리 2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너무 어려워서 최상위권에도 많이 틀리겠는데 그러면 2점 배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전체적인 어떤 적당한 평균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2점짜리 문제인데 상당히 고난도죠. 그런데 사실상 별거 없다. 수능으로 가게 되면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는 사실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전범위가 아닌 평가원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 전체 수능에서 나올 걸 예상하기는 좀 어렵잖아. 이번 6평 보고 여러분이 겁먹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수능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이 정도였다. 하나 더 그러면 20번도 아주 어려운 문제죠.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문제지. 그러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최근에 내가 유평을 봤기 때문에 전범위도 아닌 것에서 여러분이 겁먹고 이러시면 안 돼. 7월 모의고사 결과 보니까 또 재학생들이 물투 수능 안 볼 사람들이 또 시험을 보기도 한 것 같아. 등컷이 되게 낮게 나오고는 있는데 혹시 좀 7월 모의고사 보고 또 점수 안 나와서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도 캐스트를 보면서 좀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20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수평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30도 각 주면 이거 분해하라는 얘기입니다. X방향 Y방향 분해하라는 얘기야. 뻔하게 암산으로도 너무 외우겠어. EV에 코스 1, 2, 2, 3 보이네요. 일단 각도 주면 분해해라. 이겁니다. EV사인 30이니까 이거 보이겠죠. Y방향 최고점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쏘는 순간 B가 여기서 발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사가 돼가지고 등속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투사 운동을 하는 거지. 이때 낙하 높이가 H거든요. 낙하 높이가 H고 낙하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던지는 순간 얘를 발사를 했는데 여기서 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동시에 핍점에 도달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다. 지금 19번도 그랬고 지금 20번도 그런데 마찬가지 이것도 걸린 시간이 똑같다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걸린 시간. 시간 T가 동일하다. T라고 일단 보고. 이때 자유낙하 할 때 걸린 시간, 루트 G분의 2H 이런 것들은 다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특히 시간 같은 경우는 포물선 운동에서는 항상 Y방향으로 접근한다. X방향은 다 등속이에요. Y방향으로 시간 정보를 우리가 캐내야 됩니다. 자, 여튼 이렇게 동일을 하는데 스펙맨의 높이는 라지 H이고 B가 스펙맨 이동한 거리, B가 스펙맨 이동한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L이래요. 그럼 여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V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 H를 특이하게 문자들로 줬거든요. H를 9G분의 8V제곱 이렇게 줬거든요. 이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L이 몇 G분의 몇 V제곱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는 이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에 아주 여러분이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A부터 봐봐, A. A를 보면요. 얘가 올라갔다가 Y방향으로 내려왔다가 더 내려오죠. 그렇죠? 올라갔다가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추가적으로 H만큼을 더 내려와요. 그렇죠? H만큼을 더 내려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때 이 H가 저거예요. 9G분의 8V제곱이다 이렇게 준 거야. 이게 9G분의 8V제곱이다 이렇게 준 거고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G분의 V제로잖아. 초기 속도. 이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여기 시간, 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G분의 V. 다 알고 있는 거죠. 거리 말고 올라간 거리. 그럼 이제 이 높이는 EG분의 V제로제곱이니까 EG분의 V제곱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구하는 거라고? 지금 L 구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똑같다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거 갖고 하는 건데 이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유낙하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빨리 통분하면 18로 통분해야 되거든요. 18G분의. 18G분의. 9 더하기. 16, 25. 뭔가 맞춰놨죠. 그렇죠? 숫자를 맞춰놨어. 25. 여튼 맞춰놓은 겁니다. 아주 종교하게 맞춰놨는데 여튼 이 거리는 이렇단 말이야. 알겠어? 여기 올라간 시간은 이거고 여기부터 낙하한 시간은 이 거리만큼 이 거리만큼 낙하한 시간은 우리가 시간을 판단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B를 한번 볼까요? 이 시간을 우리가 찾아야 돼. 시간. 공식은 2G분의. 루트 G분의 2H야. 자유낙하나 마찬가지니까. 자, B를 보면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낙하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는 이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시간을 오른쪽에 판단해 줄게요. 자, 올라간 시간 G분의 V에다가 자유낙하 시간 루트 G분의 2H니까 E하고 H는 낙하거리 이거거든요. 18G분의 25V제곱 왜 정교하게 맞춰놨다라는 얘기했는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9가 돼갖고 이게 제곱근 하면 3과 5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걸린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이 이제 B에서 구한 거랑 같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야. 이 문제가. 그래서 B를 보게 되면요. B는 걸린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은 갈 때는 속력분의 거리 V분의 L이고요. 플러스 자유낙하에요. 루트 G분의 2H 루트 G분의 2 곱하기 H는 이제 9 G분의 9 G분의 8 V제곱 자, 맞춰놓은 거 보이시죠? 16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T라구 알겠죠? 이것도 T란 말이야. 여기랑 여기에서 문제를 풀면 끝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므로 G분의 G분의 플러스 잘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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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9랑 G제곱, V제곱이니까 여기는 3G분의 5 V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은 저기 V분의 L V분의 L 플러스 V분의 L 플러스 3G분의 4V 가 되겠죠? 3G분의 제곱 아니고요. 그냥 그 얘기에요. 3G분의 4V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됐어? 이렇게 넘기면 이건 3G분의 V이고요. 3G분의 3V니까 두 개를 더하면 3G분의 4V 이렇게 나오겠죠? 음 괜찮아? 아 이게 V분의 L이라고 V절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L입니다. 3G분의 4V제곱은 L 3G분의 4V제곱은 L 3G분의 4V 4번이에요. 이게 20번이에요. 가장 최근에 실시가 된 수능 물리2의 가장 어려운 위치인 20번에 있는 문제 수준이 이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물투하다가 7월달에 되면 이제 내던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은 뭐 주변에 다 서울대 갈 애들이 막 투광투를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 여러분들 위치에서는 여러분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문제를 푸는 건 중요한데 고난도 문제들이 모여있는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감을 자꾸 잃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 충돌이라든가 연력학이랑 탄성력 모여져 있는 그다음에 포물선 운동 문제 이런 걸로 진짜 초고난이도 문제들은 유형이 주제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몰아갖고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한다. 이거 이렇게 못한다. 난 안 되겠다. 그래서 물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수능으로 하게 되면 이게 최근 수능 상황이라니까 19번, 20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좀 공포감 갖지 말고 자신있게 투감 후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좀 마음가짐을 잡아줬으면 좋겠어. 전범위도 아니신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출문제는 분명히 그 어려운 것들이 모여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풀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한 공포감을 갖지 말고 꾸준히 수능까지 가서 만점 받고 1등급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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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